루피의 아이스크림 가게 네 그러면 루피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하겠어요 첫 손님이 벌써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 루피 어머 뽀로로랑 통통이가 왔구나 아이스크림 뭐 드릴까요? 아이스크림부터요 돈부터 주시려구요? 오천원짜리 두개? 만원이잖아 이렇게 많이 주면 아이스크림은 열개나 사야되는데요 천원짜리 있으세요? 그럼 천원짜리로 주세요 아이스크림 뭐 드릴까요? 전원짜리 두정? 와 아이스크림 두개 고르세요 어머 네? 추국꽃 추국꽃이야? 아니 아이스크림 두개 고르셔야 되는데 어머 아이스크림 두개 고르셔야 되는데 어머 추국꽃 아이스크림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난 초코 아이스크림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 안되네 쿡 여기 있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은 엄마 쌍둥이 쌍둥이요? 맛있게 드세요 쌍둥이 정말 쌍둥이 같네요 암냠냠냠냠 어쩜 먹는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까? 응? 잘 먹었어 로피 나도 잘 먹었어 로피 아이스크림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 이번엔 꽃오크림 손님이 두명씩 오네 너무 바쁘잖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인사도 잘하고 어떤 아이스크림을 드릴까요? 크롱크롱은 민트크롱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크롱 에디는 어떤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애기랑 같이 먹으면 돼요 아 같이 먹으면 된다고? 네 어? 크롱크롱 내꺼다 크롱 같이 먹어야지 크롱 어? 난 욕심쟁이라서 같이 안 먹는다 크롱 알았어 같이 먹어야지 크롱 우리 같이 먹자 크롱도 이제 괜찮을거야 미안하다 크롱 우리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자 냠냠냠냠냠냠냠 고마워 크롱 냠냠냠냠냠냠냠냠 어머나 사이좋은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2,000원입니다 돈 주셔야지요 어? 우와 5,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3,000원을 버슬러 줘야 하는데 넣어놓고 두 장밖에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암냠냠냠냠냠 암냠냠냠냠냠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도 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샌님 가게 정리를 또 해야지 다음 샌님 오세요 응 응 로디 랑 해 패티 어? 로디하고 패티랑 같이 왔네 안녕 나 왔어 어머 어서와 삐릿삐릿 나도 왔어 어? 어떤 아이스크림을 줄까? 패티는 나는 콘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로디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응 정말? 삐릿삐릿 괜찮아 삐릿삐릿 그럼 로디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줄까? 파란 아이스크림 파란 아이스크림? 이건 미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이야 나 컵으로 컵으로 줄까요? 네 알았어요 잘 로디야 맛있게 먹어 냠냠냠냠냠 아 달콤해 어? 로디야 괜찮아? 어떻게 해? 에디야 무슨 일이야? 어? 로디야 이럴수가 삐뽀뽀뽀뽀뽀 그러냐 로디야 너 큰일 날뻔 했어 깜짝 놀랐잖아 로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시 먹을게요 다시 또 먹어? 어? 이제 먹어도 될 걸야 아마? 지이이이이이 롱지 롱지야! 이럴 수가 내가 확실히 고쳤는데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로디 괜찮아? 어,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괜찮니, 로디?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서 잘, 자세히 봐야겠어 안녕, 루피 같이 가 같이 가 로디 괜찮으려나? 다음 손님 어, 벌써 오셨네 포비하고 혜리잖아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이거였다 어, 혜리는 콘으로 줄게요 포비는 뭐 먹을까? 나는 바닐라랑 쿠키 앤 크림 이거랑 이거까지 먹을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나는 크잖아 다 먹을 수 있어 엄냄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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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하는 거? 맞아 난 괜찮은데 나는 크잖아 아? 아이야이야 근데 이빨이 아픈 거 같아 이가 시려운 거 같아 충치가 생겼나 보다 그럼 5천원입니다 엄마씨가 축하가 줘야 돼 아니야 5천원 돈 주시고요 이 치카치카 어딨어요? 니 치카치카 갖고 왔어요? 치카치카 해주세요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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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brought over 이제 좀 이빨이 안 아프는거 같아 치과 칫솔을 잘 써야 돼요 치과 치과를 잘 해야 돼요 고마워 안녕 아 오늘도 많이 팔았다 우와 돈도 엄청 많이 벌었네 우리 이제 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끝날까요 엄마 이뻤네 하지?